자 이어지는 무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6분이고요. 유현지 양입니다. 당돌한 여자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당돌한 여자 준비했습니다. 당돌한 여자 준비했습니다. 당돌한 여자 준비했습니다. 당돌한 여자 준비했습니다. 23살이요 아직 입이 보육교사 보육교사하고 계시고요 어쩐지 이렇게 얼굴에 착 뛰는 이 사람이 퍼스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봤을 때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네 한 두 번 듣는 것은 아니죠 늘상 듣죠 자 우리 저 유연지양 같은 경우에 지금 백오동에 사시는데 여기 오셔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헬스장하고 샤워장이 있는 게 좋은 거 아까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죠 헬스장하고 자랑할 거리는 샤워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동감하는 그런 부분은요 대상을 받으시면 다음 내년에 초대가수로 이제 불륜게 되거든요 내년에 나오실 수도 있죠 초대가수로 1등 1등 되시면 아 시집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자 우리 저 당돌한 여자 어쨌거나 우리 저 여러분들의 심찬박수로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성공학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